Hey guys, JV로브 보노의 에카파턴 스페셜 무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노의 파턴 소개해드린 영상이고요. 21인치, 16인치가 있습니다. 자, 21인치 그리고 16인치 이렇게 두개입니다. 2018년 9월 2013년 1월 똑같이 Made in Germany 이렇게 있구요. 자, 크기는 두가지 모델이에요. 이렇게 있고, 세이프티립 세이프티립 링 이거는 별도의 옵션 캠락 번호의 캠락 번호의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는 이렇게 해봤을때 요정도 차이 나는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리고 오토락 에시도 오토락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접을때 똑같이 눌러서 접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눌러서 접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가지 에이커 바텀 요거는 크라우스 프로텍션 할 때 쓰고 요거는 시큐리티 또는 택티컬적인 업무를 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구요. 음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리굿 유클먼트 바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베르베리 굿 에퀴먼트 바텀 스페셜 버논 에이카 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